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 3년 정도 됐어 그렇구나 헌 책도 같이 팔아? 아니 그럼 이건 뭐야? 키핑에 놓은 거야 키핑? 그 여기 오는 사람들이 책을 조금씩 읽고 책갈피 꽂아두고 가거든 그 위스키나 와인처럼 그냥 사람들이 편하게 책방 드나둘 수 있게 시도해 본 거야? 너도 그렇게 하든가 보고 싶은 책 있으면 책방 이름은 왜 굿나잇이야? 처음 간판 봤을 때부터 궁금했어 왜? 잘 먹고 잘 자는 거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잖아 그게? 다들 그 기본적인 것도 못해서 힘들어하잖아 그러니까 부디 잘 먹고 잘 잤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 잘 먹고 잘 잔다 인생이 겨우 그뿐인가? 그럼 뭐가 더 있나? 어 잘 마셨어 어 저기 이거 입구가